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산 애너빌리티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과 함께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터 오늘 나온 거 하나 있죠 바로 부산 애너빌리티가 남동발전에 분당복합국산화 관련 가스터빈을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수주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강력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죠 일단 폴란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남동발전 전체적인 수주 모멘텀은 AI 전체적인 열풍과 함께 전력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글로벌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수주도 작은 작은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주가 재료 모멘텀 측면에서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거래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대한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사실 오전장 거래량은 그게 특이할 거 없어요 사실 오전이 메인인데 현재 당일 주요 거래원 분석을 해보면요 시초에 한투에서 날렸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웃기게도 10시에 10시 11분에 한투에서 다시 긁어모았어요 매도를 하고 나서 어때요? 매수를 조금 더 했다? 결국 그 물량 다시 한번 담았다는 얘기겠죠 물량 터리가 없었습니다 웃긴 게 거의 오늘 수급은 한국투자증권 창구로 나왔었는데 왜 시초에 던진 거를 다시 주워 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은 모멘텀 자체가 죽지 않았고 수급적으로 어때요? 개미털이 흔들고는 있는데 큰 폭도 아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차트상 상승이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어때요? 고점은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렴 수렴이 뭐예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패턴이죠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이 4인데 보통 이렇게 상승 이후의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마지막 파동을 뿜어내거나 또는 조정 파동을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수렴이라는 것은요 위든 아래든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현재 패턴상으로서는 어때요? 하방에 갭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갭자리 갭이 뭐예요? 주가와 주가 사이의 빈 공간 이런 구간을 한 번쯤 메꾸고 가는 게 더 좋다 꼭 알아두세요 바로 이루고 슈팅 나가는 것보다 그럼 더 크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한 번 메꾸고 올라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상승 여력도 높고 지지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미 물량도 좀 털면서 갭자리 메꾸면서 마지막 파동 막파동 오후동 또 올라가는 파동이 좀 더 길게 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방이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간다면 대략적으로 22,000 고점 뚫고 24,000에서 25,000 구간 정도까지 여력이 있긴 한데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요 3만 구간까지 크게 열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렴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수렴 방향성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내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18,000 라인을 눌림시 매수가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유 방향성에 따라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추매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얼마 잡고요? 17,000원 잡고요 17,000원 잡고 오히려 여기서 물량을 더 가지고 가라 그래서 현재는 매도 버튼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매도 버튼을 아예 삭제시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물량을 한 번 더 받는다 오히려 기회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슈팅이 났을 때는 어때요? 목표가? 일단 전고가 레벨 때인 22,000원에 한 번 물량 덜어주시고요 수익 확정하는 겁니다 반절 물량 반절 그 다음에 24,000에서 25,000 구간에 물량 한 번 다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을 다시 한 번 기다리면 됩니다 조정 파동 이러고 쭉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크게 장기 상승 추세성과 그 다음에 가속 재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세력들도 들어 올린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이질 못합니다 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도전 간다 꼭 기억해 두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면 결국은 이렇게 흔들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길게는 ABC까지 나오는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딱 두 가지가 보여요 눌렸다 올라가거나 올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리거나 네, 이러한 두 가지 패턴 일단 물량들을 확보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이 좀 나와야 좀 재미가 있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 대응 가격 전략은 이미 다반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갭자리부터 지지자리, 수렴, 그리고 한파동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현재는 꽃놀이 패다 다반 흔들리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 드리고 싶어요 수급적인 특징상 어때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한방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구나 결국 개미들이 얼마나 따라 분야에 들어서 한번 조정하고 올릴지 바로 올리고 따라 들어가는 개미들 네, 충분히 태우고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만 딱 대비만 해놓으신다면 이미 가격에 대한 답안지는 남아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좀 마라 네, 현재 두산의 너빌리티는 흔들릴만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 대응 가격 전략들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주시고 진짜 맞다면 제 채널 그냥 무한 시청 무한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구독자들 위한 특별한 혜택 무료 혜택 준비해놨는데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